러셀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셀 선수 하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KBO 리그에 모시게 돼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키우미어로즈 응원단입니다 러셀 선수를 응원하게 될텐데 응원가도 만들었어요 오늘 이 의상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신나는 곡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느낌의 음악으로 응원가를 만들었으니까요 기대해주시고 러셀 선수도 그 응원가 듣고 꼭 멋지 활약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러셀 키우미 생리위해 헝런 한방 날려줘요 잘 봤죠? 우리가 진짜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했고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KBO 리그의 러셀 열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러셀 기다립니다 러셀 파이팅! 러셀 피고 아 doin' 러셀 피고 러셀 피고 에야만 러셀 피고 러셀 시리 아나 눈이 흥미로운 싱가 매태주, 그의 큰 팬과 갈등으로 돌아가고 싶다 Sky Dome and hear it play and perform.